내가 잘 모릅니다. 이게 이런 보수주의자입니다.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고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만 이런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수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정당도 없고 보수전형이 뽑아서 대통령을 뽑아놓으니까 무슨 보수하고는 완전히 엉뚱한 거로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미더전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데다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하고 검정색 옷을 입은 정부 관리들이 다투는데 그걸 그림으로 좀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미더전이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멋진 어떻게 이런 표정을 이렇게 다 경직되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대단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의사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속이 끓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래도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정론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아일보가 오늘 또 사슬을 다뤘네요. 당연히 본과 4학년 졸업생이 없으니까 인턴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가 된 겁니다. 의료체계가. 인턴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전공이 1년 차가 없을 것이고 전공이 1년 차가 없으니까 2년 차가 없고 2년 차가 없으니까 3년 차가 없고 3년 차가 없으니까 4년 차가 없고 4년 차가 없으니까 전문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 여러분들 경험 계시겠지만 회진할 때 교수님하고 간호사만 다니는 겁니다. 이제 회진할 때. 의대생이 2.5배 급증하는데 답이 없는 정부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사슬입니다. 의료계획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여당 대표의 중재안마저 거부한 채 국민 생명 직결사안에 굴복하면 정상적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국민은 죽어나가도 되냐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너희들 눈에는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게 안 보이냐. 내가 방송하고 나오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은 그거는 괜찮고 국민 생명 직결사안에 굴복하면 정상적 나라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큰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가면 유지되기가 힘든 겁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2천 명 정원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은 의료 시스템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인 겁니다. 가장 동화가 여름 정론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의대생 국시 거부로 내년에 전공위가 3천 명 줄어든다. 3천 명 줄어드는 겁니다. 전공위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도 안 된다. 의대 정원이 학대된 대학들도 아우성이다. 내년 신입생 4천 5백 6십 7명이 입학하며 한꺼번에 2.5배나 늘어난 7천 5백 명을 가르쳐야 된다. 대통령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 환자가 병원을 찾아 떠도는 응급실 뺑비는 지금도 많았고 의대 정원 탓은 아니다. 수술이 밀린 환자들이 발을 돌돈 굴리는데 기억에 따른 고통을 언급한다. 이렇게 정신들이 다 나갔습니다. 온줄이. 정부는 이제 굴복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스스로 입지를 좁히고 있는 모습이다. 여러분 이렇게 중앙 동화 저녁에 8시 9시 뉴스마다 종편부터 시작해서 kbs mbc가 다 여러분 sbs 다 다루는 겁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들이 다 자기 편이 아닌데 지금 벌써 다 돌아섰지 않습니까? 뉴스 가치가 있거든요. 차 안에서 여러분들 한모가 아기를 낳고 서울의 주요 병원들이 뭡니까? 부분적으로 진로 제한을 하다가 부분적으로 응급실을 샷다운하다. 화요일 목요일은 샷다운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뉴스 가치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정부가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동안 임계점을 넘기기라도 하면 의료 시스템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된다. 당연히 그 책임을 무능했던 정부에 묻게 될 것이다. 그냥 정부에 묻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물을 겁니다. 당신이 책임지라 이야기. 당신이 2천명 결정했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조기 진화를 해야 본인 생명을 여러분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대로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들이 벌써 하이에나 틀어지면 피맛을 여러분들 보고 계속 지금 다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 번 정도 더 우리가 한번 따져보죠. 보수가 뭡니까? 보수. 나는 세층에서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잘 모릅니다. 이게 보수주의 특징입니다. 보수주의 이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내가 전부 다 압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좌익들이 항상 뭐죠? 그냥 지배하고 나면 나라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왜? 지적 오만과 지적 자만이 좌파들의 이름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ai한테 물었습니다. 보수주의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여기 딱 보시기 바랍니다. 보수. 점진적 개혁. 그게 보수주의자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보수주의는 변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급진적인 변혁보다는 점진적이고 신중한 개혁을 선호합니다. 바꿀 것은 바꾸고 지킬 것은 지키고 조심할 것은 조심하자. 보수주의에도 항상 개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점진적 개혁인 거죠. 그리고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 이야기를 수렴해 가지고 점진적 개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보수주의하다.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현직 의사분께서 방송을 어제 보고 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오늘 보수주의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점진적 개혁. 그 이야기를 다루게 된 것은 오늘 이 글 때문입니다. 보시죠. 현직 의사분이십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스물몇 번 등장했으니까 그런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른이 되면 주장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유를 부러지져도 개인이 낸 사표는 사표가 아니라 파업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가 정말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정말 보수적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까? 국민의힘 안에 정말 보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까? 침묵하지 않으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상적 기반이 없으면서 보수 언론 보수 정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을 보면 제가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헌법적 가치를 모르면서 보수 또는 우파라고 하면 무조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보수라고 얘기하니 참 답답합니다. 제가 투표한 포가 제대로 개수되었는지 좀 따져보자고 하면 음모론자로 치료하는 이 사회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표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는 성향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데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전체주의로 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추리 언론과 다른 소수 의견이 나오면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을 하여 급렬한 사회 이 상태가 정상입니까? 전체주의의 물결이 이 땅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투표를 지켜주지 않는 사회는 정말 위태롭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구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구하신 분은 현직 의사분이시고 제 방송 가운데 윤정부가 해결을 못하고 결국 파국까지 갈 것이다 라고 답하신 분이 74%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보수의 덕목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수주의와 이런 아주 중요한 점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확신이 드는 그런 정책 변화나 제도 변화도 아주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추진한 것이 보수의 최고의 덕목이자 갇힌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의료 사태의 성적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의료 사태의 성적표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아마 좀 깨어있는 언론들 같으면 서울시 수원 부산 주요 대구 주요 도시에 화장장을 여러분들 취재해보면 금세 나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받고 있는 의료 사태의 성적표 초기 성적표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 언급실 가동률을 보면 되고 다음에 대학병원의 수술 가동률을 보면 되고 더 여러분들 생신한 것은 바로 화장장애 여러분들 화장처리 여러분들 수준을 보시면 되고 장례식장을 여러분 취재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라는 것이 다 순치가 돼 가지고 사회빛과 여러분들 소금 역할을 하는 데가 한 데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업체들한테 그냥 자료 부탁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힘들면 화장장애 여러분들 그냥 통계 요구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의료 사태 성적표는 앞으로 의료 사태의 성적표가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이 보낸 겁니다. 제 아버님께서 대학병원에 시술하고 항생제 부작용으로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해서 119를 타고 시술한 대학병원에 갔는데 입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차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평생을 다니시던 대학병원에서 거절을 당하니까 무섭고스럽습니다. 2차 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인데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러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지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이 일이 먼 다른 사람이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윤 대통령의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정말 여러분 여러 명이 죽는 것 아니가 싶습니다. 얼마나 진솔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가족이 받고 있는 이 여러분들 이야기가 이게 의료 사태의 성적표입니다. 이 성적표는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 언급실 상태나 수술실 상황이 더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 더 심해질 겁니다.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아버지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공 박사님 이곳 부산의 화장장인 영낙공원에서는 보통 때는 화장인 수가 30여 구였는데 요즘은 60여 구입력으로 화장을 하고 있답니다. 이걸 언론들이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구급차만 여러분들 다룰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내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이게 이런 성적표인 겁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증 환자나 언급 환자는 여러분들 시각을 다투기 때문에 화장장의 평균 두 배로 화장소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언급실은 의로인 가족 이야기입니다. 의로인 가족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들 사는지 여러분들 보시죠. 언급실은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12시간 동안 언급실은 생지옥이고 전공이들 밥을 거의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궁인 작가이자 이화여대 목동병원의 여러분들 작가가 여러분들 그 아침에 8시 출근해 가지고 밤에 11시까지인가 이렇게 퇴근하니까 12시간 정도 되는 모양이죠. 몇 시간 동안 환자가 생사를 헤매이면 진이 모주 빠질 때도 있습니다. 수없이 야단을 막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언급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2명의 전공기가 있으면 1개월 스케줄이 나옵니다. 그중에 2명이 이탈하면 2명의 스케줄을 10명이 담당해야 됩니다. 당직과 근무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언급과의 교수님들이 합니다마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몸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이나 전문의들이 힘들거나 빠져나가게 되면 언급시부터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의로인 가족으로 모든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의로인 가족 배우자 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언급실 근무가 12시간이고 지금 상황이 거의 한계 상황을 벗어난 거다. 그러면 언급실이 진로 제한 수준이 아니고 셧다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지금 이화여대 목동에서 이화여대 여러분들 언급실이 지금 그런 상황이 빠진 거죠. 교수님이나 전문의들이 힘들거나 빠져나가면 언급실부터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겁니다. 이거를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지나치게 언론이 상황을 여러분들 호도하고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언급실에 안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죠 언급실에 여러분들 긴급 여러분들 언급처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냥 배후과 이런 진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학병원을 시술받았는데 입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방송 보시고 추가적으로 제보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이나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런 여러분들 해보니까 아직도 의대 정원 밀어붙여야 된다는 사람이 55%나 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이 만일 어려워지면 한국 사람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지만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 탓할 필요가 없고 한 여러분들 현직 50대 의사분께서 너무 한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현직 50대 의사입니다. 얼마 전부터 공부학사님 유튜브를 즐겨 듣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결과를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기가 찹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고 조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에게 자유대한민국 의로는 사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의사가 기가 찬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데 이게 뭡니까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겠다는 사람이 55% 나오니까 이분이 뭐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쟤도 할 말이 별로 없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중증 응급 환자는 이제 치료받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새로운 균형인 뉴노멀이 된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의사에 대한 선망과 시기심을 자극했고 아주 여러분들 뭐죠 악질인 거죠. 정치관은 국민들을 통합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갈라치게 해가 여러분들 의사들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묵인을 하고 방조했지 않습니까. 정부와 언론 국민들의 공격에 마음을 크게 다쳤습니다. 의과대학생과 전공의 시절이 의사들이 가장 순수하고 열정이 불탈 때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날개를 꺾고 환자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심메했습니다. 그게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와 국회와 나라의 엘리트 젊은이들에게 한 짓입니다. 이제 바이탈뽕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구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고 환자의 고통에 같이 눈물 흘리는 의사는 의학 드라마 같은 곳이었으나 이제부터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와 언론을 탓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늘린 의사 친구, 의사 아들, 의사 남편, 의사 아빠에 대한 시기심이 없었는지 그들이 겪는 지금의 순환과 고통을 보며 속으로 고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가장 큰 최대의 치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젊은이들이 그 길이 험하고 어렵고 누구나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의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내가 생명 살리는 그런 소위 분야의 몸을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소위 열정과 소망이나 이런 무형 자산을 완전히 뭡니까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검사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한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생각했던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 겁니다. 다시 재생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학부생들이 전부가 다 그걸 본 겁니다. 한국 사회의 이름들 바닥을 받고 그것이 앞으로 계속 전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엄청난 비용을 드리더라도 필수과 인력을 조달한 것이 힘들 것이고 그것은 곧바로 이야기하면 중증 질환자와 응급 질환자가 여러분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 적시에 여러분들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의 저술을 보게 되면 영국의 여러분들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이 바다 건너서 중국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지면 수만 수십만 사람이 죽더라도 자기 손에 있는 이런 가시만큼 가슴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건강하게 되면 지금 뭐 의로 사퇴 뭐 이럴 겁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왜 내 배에 밥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분이 어떤 사람이 의사를 좀 나무라니까 집에 일주일에 며칠이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잠은 몇 시간 자는지 아세요 지금은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전부 다 빠져버려 가지고 지금은 조그마한 병원도 잠을 잘 수 없고 수술해서 오전에 수술한 자 오면 몇 시간만 있다가 수술 또 들어가자고 합니다. 잠을 못 잔다고요. 상급종합병원이 흔들리게 되니까 2차 병원 1차 병원까지 다 여러분들 뭡니까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언급실의 셧다운 이제 완전히 문을 닫는 겁니다. 지금 빅파이버는 셧다운 수준은 아니고 진로 제한 특정 여러분들 의료과에 대한 언급 환자는 받을 수 없는 수준이지만 언급실 셧다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몇몇 방송에서 어제 저녁에 집중적으로 다뤘죠. 이와여대 목동병원이 여러분들 일주일에 이틀 정도 셧다운하는 방안을 매주 수요일 목요일 일주일 가운데 24시간 곱하기 2 48시간 이와여자대학교 언급실이 수요일 하고 목요일에 전부 다 문을 닫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부분 셧다운 인 겁니다. 충북대가 그렇고 부분 셧다운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9월 1일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피해의 간호사법을 통과했으니까 간호사분들을 동원해 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수목은 아프면 안 된다. 서울까지 들이닥친 붕괴 형실. JTBC가 어제 저녁 뉴스에 다뤘네. 이와여대 목동병원 다음 주부터 언급실 첫 다운 검토. 서울 서남권 관할 권역 언급센터. 의사 8명만 남아 이제 남궁인 소설가 활동하시면서 이제 언급의학과에 전문의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365일 24시간을 이제 풀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인력이 계속 줄을 다 보니까 24시간 당직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버티다 버티다가 부분 셧다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남궁인 교수가 올린 글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양반이 죽겠다. 그러니까 밑에 많은 분들이 남궁인 교수와 함께 본인 죽으면 안 되니까 제발 일 좀 줄이라고 이렇게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모습은 건강하게 보이네요. 지금 이제 41살 정도 되시는데 거의 막 한계치까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을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의사 경험이 없으니까 대부분 문과 출신들일 테니까. 그리고 특히 이 정부의 대통령실 주변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포함해 가지고. 다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다인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극률 다인의 위치에 대한 척은지심 같은 게 행편없는 수준 같아요. 저는 이번 사태를 처리하게 되면서 윤 대통령의 그 소위 심적 상태에 상당히 놀랬습니다. 윤 대통령한테는 자기 마누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마누라 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거나 극률이 여기거나 처한 지심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박민수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이를 보게 되면 자식 연배가 의대생이고 윤 대통령이 연배면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지금 전문의들 여러분들 나이인 겁니다. 공감 능력이나 연민이나 극률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기성 세대가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익을 따지기 전에 처우가 어떻다 이런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그냥 맨투맨 인간 대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연민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그냥 교육받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느끼는 연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안 되게 여기고 처근하게 여기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그야말로 그냥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를 모르겠는데 거의 독일 병정 독일 병정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오는 정책들이 전부 다 뭡니까 그냥 헛발질이고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뭡니까 전 세계를 태우겠다 무슨 카대발을 수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뭡니까 그 심적 상태를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형민 대한응급부의학회 회장이십니다. 가장 여러분들 최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죠. 수도권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대통령실 뭐라고 합니까 관리 가능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엄살입니다. 이미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인천지역 갈 자리 없는 것 똑같습니다. 권역대 여러분들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데 전원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조차 없는 겁니다. 들을 생각조차. 그래서 여기 한 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애달파하고 고민도 하지 않고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을 저런 자리에 우리가 앉혀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사람이 나이가 좀 들면 좀 무감각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부분에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인 약점인 거죠. 그거를 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 이야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훈련회가 연민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이 난리가 진정이 되더라도 필수과에는 전공의 모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과가 돈을 못 벌고 힘들다는 것은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런 바이탈 뽕에 취해서 지원자가 있긴 했는데 이번에 그 남은 자존심 자부심 사명감 이런 것을 정부와 언론 판사들 국민들이 다 깨부신 거죠. 이제 없어져봐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보겠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어머니가 뇌출료로 쓰러지시자 바로 119를 불러서 갔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길가에서 2, 30분 대기했다가 결국 2차 병원에서 받아줘서 치료를 했지만 중환자실에서 끝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빨이 발견해서 119 실리 가면 뭐합니까? 갈 병원이 없는데 중환자 대기실에 지켜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래서 이름대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의료 사태의 성적표 중간 성적표는 사망자가 급증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제 jtbc 여러분들 방송이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건국대 충주병원 jtbc는 이와여대 목동병원이 화요일 목요일 48시간 샷다운 건국대 충주병원은 7명이 전부 다 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전부 다 샷다운이 되는 겁니다. 응급실 의사 전원사직서 지역 응급의로 붕괴 위기 이렇게 된 겁니다. 7명이 전부 다 뭐 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최소 12명 이상이 근무해야 될 병원에서 7명이 7개월 동안 여러분들 견뎌온 겁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이 집단 사표도 제출했다. 응급치료를 한 이후에 배후진료가로 환자의 여러분들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급병원으로 환자 전원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냥 이분들이 자진해서 사표를 던지게 됐다. 여러분들 이 건국대 충주병원은 지역 응급환자의 40%를 소화하던 거의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뭐 다른 데는 그러면 이제 충주 시내에서도 2차 종합병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거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충주 시내에 언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갈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어졌다. 여러분들 이렇게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언급실만 주목하는데 언급의로만 있으면 뭐합니까 정형외과, 신부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에 전문의들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저 고통을 주어주는 마약성 진통제만 환자에 투여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실상이 배후과 진료가 무너졌다는 것은 언급실 위기로 언급실이 여러분들 건국대 충주병원하고 이와여제도 이런 목동병원이 부분 셧다운, 한안 전체 셧다운이 나갔다는 양이 기본적으로 언급의로위기에 끝나지 않고 한국의 의로파국 국민이 지금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은 관리 가능하다.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아무리 관리가 하더라도 밑이 돌아가지 않으면 문과 출신들은 항상 통제하고 지시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밑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상급 응급실이 무너지게 되면 한급 응급실은 자동으로 무너집니다. 3차가 무너지면 2차가 무너지고 외에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환자를 보낼 병원이 없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상급 응급실도 같이 망합니다. 아래위로 줄줄이 망합니다. 의로현실을 아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촘촘히 연결된 여러분들 연경망처럼 의로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체제를 만드는 데 100년 이상이 걸린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제가 개탄하는 것은 과거의 탈원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고 시장을 통해서 고객을 여러분들 만족시켜서 띄워본 경험도 없고 20일이나 25일 되면 여러분 따박따박 봉급이 여러분들 나오는 그런 직장생활을 30년 이상을 해놓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세상은 대부분이 원전도 마찬가지고 의로도 정교한 몸이 톱니바퀴처럼 물려가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망치를 가지고 여러분 때려 부셨으니까 그걸 앞으로 복원하려면 복원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옆에 위에 아래 다 망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제가 소아과 사직이 전공입니다. 정부가 소아과 숫가 올리고 개선해 준다고 말해오다가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거 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로 입막음을 시도해서 제가 정이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애초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도 확실하게 결정하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석열 씨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공의들은 그냥 정이 떨어진 게 아니고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졌고 대한민국의 관료집단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졌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를 1960년 중심으로 기성세대에 만정이 떨어졌을 것이고 대한민국 사회와 대한민국 나라라는 자체에 만정이 또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돌팔매를 던지는 국민들한테 그냥 만정이 떨어졌을 겁니다. 만정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죽든 살든 그거는 그 사람일인 것이고 그 전에 예정은 복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사귀다가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도 만정이 떨어지고 나면 그걸로 바이바이입니다. 그걸로 수십 년처럼 살아 같이 여러분들 친구로 지내오다가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안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관계가 굉장히 깨지기 쉬운 관계인 거죠. 이 젊은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 어마어마하게 애정을 가졌던 겁니다. 돈 안 되는 소아청소년과 가서 애들을 살리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이게 이분만의 일이 아닌 거죠. 만 3천 명 가운데 필수 의료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중증질환자나 응급질환자를 여러분들 고치는 능력이 추락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청사의 길이 남을 지금부터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이러면 계시다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왜 이거는 기억이 될 테니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을 정도로 부셨으니까 이거는 대부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수십 년 갈 겁니다. 수십 년. 사람이 무지하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머리 쳐들고 다닐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자만심이라는 것이 오만함이 교만함이 사람을 다 이런 망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전에 어떤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유죄다라고 하면 유죄다. 아무리 의로 대란이라고 언론과 국민들이 떠들어도 검사 날이가 의로 대란이라 안 하면 아닌가 보다. 구급차 출산 응급실 진로 불가능 외상 환자 치료 불가능도 의로 대란이 아니라는데 의로 대란은 그럼 뭐죠? 잘 지적하셨네요. 신전무님 고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언급의학과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취재기자가 청년의사에 취재기자가 김은영 기자가 취재한 결과이 되면 지방에 시작된 응급의료체계 분개 현상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번아웃이 된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응급의학의사의 이형민 회장은 환자 수용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보시죠. 전공의들에 의존해 왔던 대학병원 응급실부터 지금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에 현장을 지켜왔던 응급의학과의 전문의들이 번아웃으로 쓰러지면서 응급실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여러분들 세상에 알린 사람은 이화재자대학병 목동병원의 응급실의 전문의로 있는 작가 남궁인 의사 남궁인 교수가 자기의 생활을 쓴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다 해야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거든요. 41살인데 몸이 완전히 가버린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여러분들 참 선배로서 여러분들 너무나 걱정스러운 겁니다. 의존 갈등이 장교화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인턴과 전공의를 포함해 4 5명으로 운영되는 응급실은 남아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 명으로 버티고 있다. 이게 이완재대 목동의학과입니다. 응급실입니다. 응급실 내 병상 축소로 이어졌고 병상이 있더라도 전문의 부재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이름대고 대다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사직을 지금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응급의학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의 90%는 떠날 생각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조국과 민족으로 해서 근무해달라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학병원 응급실 붕괴는 이제 시작 단계다. 이성민 회장은 응급실 붕괴는 서울과 수도권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 수련병원 100곳 전공의를 받아들이는 병원이 100대인데 이곳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가운데 90% 이상은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응급실에 혼자 근무하고 있던 이 회장은 환자가 10명에 15명만 되더라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 수용 여부를 떠나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장 스케치 가운데 방송도 여러분들 현장감이 있지만 이렇게 취재를 해서 활자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훨씬 더 정확하게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간호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죠. 병원 내에 그런 의사들하고 간호사들 사이에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호사하고 전공의사 이런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우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이야기를 제가 약간의 설명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게 되면 이번에 간호법 개정안의 목표라는 것이 결국 전공의들의 공간을 급히 떼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간호법 개정안인데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간호사하고 전공의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 사이에 업역 분쟁으로 이런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동시에 여러분들 이게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렇지 않더라도 중증응급환자를 다룰 수 있는 전공의하고 전문의가 격감해서 고민인데 이 자체가 또 한 번 중증응급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전공의와 전문의 배출에 크게 여러분들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착하게 이주영 여완이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간호사가 의사일무 일부 대신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 중에 이야기를 여러 번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공적인 이슈를 맡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의사결정에 사심이 개입되게 되면 옳지 않은 의도가 개입되게 되면 그 의사결정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의로사태의 수령에 왜 빠졌습니까? 한몫 챙길 요일은 빠진 거 아닙니까? 4월 10일 총선에 급조된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터뜨려 가지고 한몫을 챙겨야겠다. 정치적 이득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빠진 거거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간호사의 피해의 간호사를 육성하는 것을 법제화하려면 좀 차분하게 예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 해야 되는데 당장 전공의들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심이 앞섰기 때문에 또 더 큰 어려움을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벌써 보시기 바람 간호조무사 90만 명이 이런 분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심을 가지고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간호조무사만 있습니까? 물리치료사도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뭡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뭡니까? 맹꽁이 같은 짓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런 편대해 주는 것은 간호협회 내에서도 간호협회를 자지원한 나이 든 사람들 일부만 여러분들 좋아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합니다. 간호사 내부에서도 젊은 간호사들은 다 반대하는 쪽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분들은 다 넋수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분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핵심이 딴 게 아니고 전공의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피해의 간호사를 합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의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그래? 그럼 피해의 간호사한테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이러면 나간 겁니다. 이거 분명히 또 문제 발생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간호법 국회의 통과 역사적인 사건 의료계획에 적극 동참 간호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들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또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현재 추진적인 의료계획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돌봄에도 뭐가 있는 모양인데 제가 취재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호협회에서 밝혀온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이 이주영 의원 아직도 여러분들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펼치는 걸 보면 정도대로 이렇게 발신하고 계산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주영 의원 의원의 이야기를 상당히 신뢰합니다. 이주영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여러분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PA 간호사법 간호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 뭐냐 첫째 간호사 업무역력 확대입니다. 전공의 공벽 대처를 위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건복지의 박민수 차관의 여러분들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 그러면 전공이 쓰지 않고 PA 간호사로 대체하면 되겠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특히 이제 젊은 간호사들이 의료소송 위험하고 병원 경영진들에게 상당히 이용당할 수 있는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이주영 의원은 간호사 상시동원형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많이 입은 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업역 갈등 심화 간호조무사가 90만 정도가 됩니다. 의료기사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리치료사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분들하고 업역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꼼수가 꼼수를 낳고 꼼수가 또 다른 꼼수를 낳니 이렇게 이런 번지입니다. 전공이의 위치에 간호사를 대체될 수 있는 비필수적 비전문적 직역 변경 그러니까 전공이의 위치를 확 격화시켜버린 겁니다. 간호사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전공이의 업역이 비필수적이고 비전문적인 직역으로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엿먹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전공이 너희들 엿먹어 이놈들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큰 문제인 겁니다. 전공이들의 수련계가 제약되고 포기가 된 겁니다.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전공이의 업역을 간호사들이 대체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전공이의 지원자가 현저하게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전공이들이 수련받을 기회가 박탈당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중환자 치료 능력 언급환자 치료 능력 휘기환자 치료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가 하나만 망치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것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료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주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자 개혁신당의 초선의원이 쓴 글을 가지고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한 번 여러분들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전공이의 위치를 격화시켜버린 겁니다. 박민수 차관은 회피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공이 위치가 격화되면서 전공이 수련기의 제약과 전공이 여러분들 포기가 늘어나는 거죠.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어려운데 필수과의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필수과의 의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수술하려는 의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맹탕 같은 짓들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나라가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용산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윤대통령을 보면 정도를 걷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정도를. 사람이 어려울수록 정도를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른 길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편법인 것. 편법. 정당한 게 이 사람들한 게 없는 겁니다. 그냥 현재 어려운 국면을 넘어서기 위험은 편법이든 탈법이든 모든 게 다 동원이 되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도 너무 제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편법에 익숙할까. 이렇게 거짓에 익숙할까. 그냥 편법을 쓰는 건 뻔하게 뭡니까. 편법 쓰면서 그냥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이 조치가 이주영 의원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건 겁니다. 이 제도가 현장 간호사 특히 신규 혹은 전연차 간호사일수록 의료소송이라는 위험과 경영진의 착지에 노출시키는 간호사 상시 동원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사용하는 용어가 이렇게 격한 용어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번 간호사법 개정안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호사 상시 동원력.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업무역력과 보호범위는 해당 직군을 반드시 법적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저는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을 통해 그 폐를 절실히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실패를 간호사들은 반복하여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공의들도 업무역력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참 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주영 의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호사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야기죠. 저수가로 근근히 운영되는 대학병원에서 기준 없는 전담 간호사의 법제와는 일반 간호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처우 개선은 더욱 요원해지게 될 것입니다. 간호사들이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업무역력의 명시는 사실상 간호사가 해야 되는 업무역력의 확대를 뜻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간호영력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어디로든 대체될 수 있다는 경시에 따름 아닙니다. 경영진이 간호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업무역력의 확대라고 여러분들 기존 언론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이주영 의원이 하는데 대략 저는 이게 뭘 뜻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역력이 일부 겹칠 수밖에 없는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은 앞으로 간호사들과 확대될 간호업무역력을 두고 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간호협회에서 무슨 돌봄 사업이라든지 이게 큰 입건이 있는 모양이죠. 이것은 전공의들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간호사는 본인의 업무역력을 넘어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가 되고 전공의의 위치는 누구로도 간단히 대체될 수 있는 비필수적이고 비전문적인 직역이 될 겁니다. 그럼 전공의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전공의니까 여러분들 존재의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전문의가 어떻게 나오지 그럼 전문의가 없으면 여러분들 수술은 누가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전공의들이 아무도 수련받지 않음으로써 그 공백은 앞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환자와 다음 세대의 전문의를 동시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죠. 가장 위험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과 동시에 빠르게 전담 간호사로 인력구조가 대체될 빅파이브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병원들은 몇 년이 채 되지 않아서 교육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공의 수련을 받고 싶어도 가르칠 줄 곳도 없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한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게 되는 의학 교육의 암흑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여러분 법안을 전공의 공백을 매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킨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나는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을 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실망을 또 더한 겁니다. 편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주영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를 이제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문의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수술 누가 하냐 이야기. PA 간호사와 함께 수술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갈수록 태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결론적으로 뭔가 안 묻고 누구도 수련받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의료경벽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환자하고 언급환자 다음 세대의 전문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그냥 암흑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련체계의 문제가 있으면 수련체계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그냥 부셔버린 겁니다. 참 괜찮은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의 문제점 숫가 문제 이런 문제를 조금씩 고쳐갔으면 될 건데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존재하는 것은 그거를 전부 다 거들내버린 겁니다. 이제는 겁난 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중환자와 다음 세대의 전문의를 동시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딴 사람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좀 때가 묻었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지영 개혁신당 의원이 경험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준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간호사법 개정안의 핵심 목표는 전공의 공백을 채우기 위함이고 그 과정에서 전공의의 업역이 불명확해졌고 결과적으로 전공의의 수련기회가 박탈당하고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중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어제 방송 나가고 애초에 의료수가가 낮아서 일어난 일인데 의사를 제대로 고용해야지 왜 간호사로 돌려막기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전공의 업체고 피해의 간호사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럼 잘 됐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아니 꼴백이시는 전공의들 다 빠지면 잘 됐네. 전공의 없으면 전문의 없는데 전문의 수술할 의사 누가 수술할 거야 간호사 수술해 줄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참 정말 사심이 눈을 가리니까 엄청난 이야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론 정도를 여러분들 걸어가는 겁니다. 정론을 무시하고 자꾸 다른 요행을 바라니까 자꾸 이상한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피해의 제도를 합법하기 이전에 교육체계를 짜고 석사 과정을 마련하고 이 졸업생들이 언제부터 나오면 그때부터 자격증화를 거쳐서 피해의 간호사 제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피해의 제도를 합리한다.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에게 좀 물어볼 용기조차 없는 것인지 망해가는 대한민국의 일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의과대학 교육과 간호대 교육이 다릅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 역할만 배웁니다. 미국의 수술 보조 피해의 간호사는 간호대를 마치고 대학원 가서 의대 일부 과정을 배우고 시험을 통과하면 별도로 피해의 간호사 이름 라이센스가 주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간호사는 마치 비행기 기장과 승무원과 같습니다. 참 의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소방대원들도 수술실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의료 분야를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의료계하고 한 명도 상의를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이주영 의원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정돈이 됐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엽에 한국을 찾았던 20대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여러분 기여를 다룬 책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책이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제가 특별히 미국 서부 가운데서 굉장히 좋아한 미국의 에리조나의 구석구석을 발로들 여러분들 다 그러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했던 부분을 정리한 에리조나 답사기입니다. 개행하는 식으로 여러분 책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PA 간호사 제도의 명암입니다. 여기 보시면 간호사협회의 간부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의료계획에 적극 동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회적 돌봄에 공적 가치를 기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의료분야를 아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많네요. 이제 한 분께서 어제 PA 간호사 합법화라는 방송을 내보냈는데 보시고 뭐 아주 좋은 게 아니냐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의료를 잘 아시는 분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PA 간호사는 정식 교육이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려면 일단 교육체계가 갖춰지고 이 교육체계를 통과한 이후에 2년제일 겁니다. 석사과정. 인정받은 간호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간호사 경력의 몇 년 이상을 가진 사람이 대학원을 진학해 가지고 그런 의사들이 배우는 감옥의 일부를 수료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PA 라이렌스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이제 한 분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MHH4910님은 의료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PA 간호사 제도 이번 간호법 개정안에 CCBB를 따지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들도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PA 간호사는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현재 법안은 PA 간호사의 과실에 대해서 의사가 책임지라는 법입니다. 이걸 의사가 이기적이라고 반대한다고 생각한다면 마인드가 맞지 않습니다. 의무만큼의 권한을 가진 것을 못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권한을 뺏어오고 의무는 떠넘기려는 사고방식입니다. 간호법 이전의 PA 시스템은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의사가 책임지는 구조라서 PA들도 병원에 남아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대학병원들이 PA 간호사들한테 시키는 것은 회진을 돌면서 말로 내린 구두 처방을 수기로 기록해뒀다 컴퓨터로 입력하게 하고 수술 전에 수술 준비를 위한 수술부위 소독정도 맡기고 수술실 옆에서 보조 서게 하고 하는 정도입니다. 의사의 주된 연무는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커는 하는 것이고 PA 간호사들이 처방을 낸다는 것은 의사가 결정한 처방을 PA 간호사들이 컴퓨터로 처방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서면 처방, 구두 처방을 하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PA 간호사 없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PA 간호사들의 CCBB 제도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수술실이나 이런 데서 PA 간호사들의 업무 분장이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셨거든요. 미국의 시스템은 전문의도 적고 땅도 넓고 가격도 비싸고 여러모로 의사가 부족한 시스템에 맞추어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PA 간호사를 허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의사가 넘치다 못해 과잉인 시스템입니다. 필수과 전문의 숫자가 OECD 평균을 한참 상해하여 전 세계 레벨에선 일본과 1, 2위를 다툴 정도로 필수과 전문의가 과잉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숫가와 사법 리스크를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 얼마든지 굴러갈 수 있는 의료체계입니다. 꽤 좋은 체제인 거죠. 문제는 숫가 정상화를 실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송에 대한 경감 부분. 또한 미국의 의대 정원은 정말 미국식으로 조정하는구나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아예 손을 안 댑니다. 정부가 아닌 철저하게 민간에서 정원을 조절합니다. 철저하게 의사로 이루어진 기관인 미국 의대의 의대 인정심사기관의 인정을 받아서 의과대학 허가가 납니다. 단지 심사 통과하기가 돈이 많아도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AI한테 여러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법적 책임이 PA 간호사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있냐. AI의 결론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료계를 잘 아시는 분은 현행 통과하는 법 체계에서 PA가 여러분들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모두 의사에게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AI는 여러분 최신 정보가 입력이 안 되어 있겠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이 맨 먼저 거론되네요. 현재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지사합니다. 업무 분장하고 책임 소재 문제가 맹악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대한병원의사협회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합법하러 인하여 간호사의 불법 대리수술 시술 처방 등이 모두 합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포명했습니다. 이것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경계와 모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책임 소재의 맹악과 업무범위 구체화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견을 보내주셔가지고 일반인들이 PA 간호사 제도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됐네요.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중증 언급 진로 역량 추락입니다.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사태는 결국은 여러분들 딱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병원의 경력난이나 이런 문제를 다 이렇게 제쳐놓고 나면 환자 입장에서는 중증 질환자가 됐을 때 언급환자가 됐을 때 진로를 받을 수 없거나 진로를 받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가 언급실 위기인 겁니다. 그리고 외래 환자들이 지금 예약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지금 일종의 경보음인 겁니다. 중증 언급 진로의 추락인 겁니다. 동네에서 이런 데 개운이를 만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골병이 걸렸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을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분이 생명이 여러분들 경각에 안 달렸기 때문에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고 싶어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거는 의사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의사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을 제가 보고 듣고 읽고 뭡니까? 제가 판단할 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언젠가는 의사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한 단어입니다. 중증 언급 진로를 받을 수 없거나 어렵게 되는 겁니다. 동네 의사를 만난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큰 병이 걸렸을 때 그냥 흔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의료계획의 핵심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홍식 30년 차 배산메디칼내과 원장 부산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 이야기를 제가 왜 자주 소개하는 거 아니까 이분들은 이미 이제 60대 중후반에 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료계하고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그렇게 여러분들 갈려 있지 않는 이제 자기의 의료행위를 조금 정리하는 그런 시점에 들어가고 그리고 넓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젊은 날부터 여러분들 의정충돌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분 말씀이 불과역 의료 분노 이제 의료계에서 분노하는 것은 불과역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화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사명감에 떠나지 못한 교수들이 의대 교수들이 자포자기하고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극적이 반전이 없는 한 대한민국 중증 응급치료는 절반 이상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중증 응급진로 역량은 응급실은 30%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수술은 여러분들 거의 30에서 50%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중증 응급진로 치료 역량은 최소 여러분들 최대 30% 이하 최소 50% 이하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거의 30%에 50% 떨어짐으로써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 리포트가 속속 여러분들 사람들이 리포트를 남기지 않습니까 어머니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친척 이야기 교회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중증 응급치료 역량 자체가 여러분들 30에서 50%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사망자가. 사망자는 발생하는데 장례식을 직접 암 가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망자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절반 이상 사라진다는 겁니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대한민국 중증 응급진로는 절반 이상 사라질 것이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아무리 근본술수에 능하더라도 정치권에서 환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의사를 배제한 채 모여 숙의해봐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부가 급조한 의료계획위원회를 보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은 하나둘 물러나 사회의 변화를 기다릴 것입니다. 의사를 대하며 보다 진실해지기를 진로의 어려움에 대해 겸손해지기를 그리고 희생과 봉사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윤 대통령이 아무리 몸무가 폼을 잡고 겉으로 여러분 자신 만만하게 대하더라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오늘 방송 보신 분들 가운데 아니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격한 표현을 어떻게 공박사님이 쓰십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인풋이 30에서 50% 줄어들었는데 의료서비스와 30에서 50% 이하가 여러분들 투입이 줄었는데 당연히 뭐죠 산출이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것까지 여러분들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kbs나 nbc 같은 데서 전국의 화장장의 여러분들 변화를 보도하게 되면 세상이 벌컥 뒤집어질 겁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취재기자들이 그냥 서울 화장장하고 부산 화장장하고 대구 화장장 한번 취재해서 여러분들 응급실만 취재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 방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벌컥 뒤집어지죠.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대학병원 내부자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빅스 파이브를 포함해서 서울의 여러분들 상급종합병원 주요병원에 응급실 가동률하고 수술 가동률 여러분들 월별로 한번 여러분 정리해서 한번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벌컥 뒤집어지죠. 그것까지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과 출신들 완장을 여러분 찬 사람들은 통제감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이 죽어나간 것은 통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언론들 통제가 다 안 됩니다. 언론들은 하이에나입니다. 그냥 먹잇감을 보고 먹잇감이 좀 쎄면 기다려줍니다. 먹잇감이 비실비실거리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기 편이라고 확신을 쓰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들어 가지지 않습니까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우리나라 중증 언급치료는 절반 이상 사라질 것이고 아무리 문과 출신들이 여러분들 폼 잡아봐야 환자 못 살린 겁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 없고 언급실 가동하는 데 이러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렇게 극한 단계로 몰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들 세상을 헛산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지금처럼 나라 정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을 다 헛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은 통제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의료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정권을 한번 여러분들 흔들려면 그냥 부산 화장장하고 서울 화장장에 사망자 수 공개하게 되면 그냥 흔들린 겁니다. 완전히 넘어갈 지금까지 여러분들 코어나로 밀어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은 뒤집어질 겁니다. 언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뭐고 경상도 말로 보니까 이게 뭐고 너가 뭐하는 짓을 하고 있노 정신처리야 이놈들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기자로 띄었으면 뭡니까 당장 서울에 화장장에 이러면 취재 들어갈 겁니다. 부산 화장장에 이러면 뭡니까 평일 39 처리해서 69로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통계자료 이름 딱 구해보면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용기 있는 기자들이 화장장 여러분들 한번 취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모든 게 다 종결됩니다. 여기에 김홍식 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우리나라 중증 응급질은 절반 이상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예고편이 뭡니까 화장장에 여러분들 화장 대기 수를 보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을 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관찰 숫자 이런 부분을 대충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mbc나 여러분들 kbs 기자들이 취재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뭐 그냥 저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 분발해가지고 이런 머리를 좀 쓰면 그냥 그거 공개하게 나오면 용산이고 뭐고 이러면 다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원정책은 입건을 떠나서 교육불능입니다. 수련불능입니다. 효과불능입니다. 삼불능 정책입니다. 스스로 지키지도 않은 합법주장 같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전공의 한 명 자기 있는 곳으로 불러가지고 두 시간이나 대화하고도 아무 소득이 없었는데 기라성 같은 14만 선배의사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의사를 설득하지 못하면 정원이 무슨 효과가 있으며 누가 그들을 의사로 만들겠습니까 의과대학 정원정책이 발표가 됐을 때 대한흉부백과에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할 때 우리 이름도 한 그때 100명인가 400명인가 우리 학회 회원 정도만 설득을 좀 시켜봐라.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지지한 쪽으로 돌아서겠다. 박단 전공이 이런 비대협의장 불러가지고 두 시간 반 이야기했는데 설득을 못 시킨 거 아닙니까 설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 대통령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엉터리 정책을 추진하는데 박단 씨를 불러서 이러면 어떻게 이런들 이야기가 통하겠습니까 내가 만나면 이러면 내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내를 설득하면 내가 이러면 완전히 그냥 스피커가 되기라면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전부가 다 거짓말이면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기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정책을 참말 정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국민들의 생사가 달린 그런 정책을 하기에 선거 부정을 전부를 다 깔아뭉개고 아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뭉개했으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내 이야기 여러분 요지는 저는 윤 대통령이 인기 잘 마치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여러분들 마누라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걸어서 못 나갑니다 내가 준음하게 여러분 경고하는데 언론들이 가만두지 않을까 내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에 이런 화장장만 여러분들 취재가 여러분들 mbc나 kbs를 내보내면 정권 전체 흔들릴 겁니다 그거는 응급실 여러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응급실 차원의 무슨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정권이 날아가는 겁니다 다음에 10년도 여러분 의사가 만 명이든 2만 명이든 관계없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나가는 것이 통계적으로 한번 밝혀진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견디낼 수 있겠으면 못 견딥니다 여러분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을 이 좋은 콘텐츠를 더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후배 교수들이 전공기가 나갔을 때 교수들도 같이 나갔어야 된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문을 닫을 수 없어 어렵게 비상진료했던 교수들을 정부가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조직적이고 인위적인 파업이 아니라 구조 변화로 인한 결과라 되돌릴 수 없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의 분노가 아니라 그동안 전문가의 몫을 외면당한 이 나라 의로의 분노입니다 의로의 분노도 있지만 국민들이 사람이 이름 죽어나간 걸 보게 되면 한 번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번 문제는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쩡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저는 차근차근 지금 축적돼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7개월 동안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언론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언론들이 그냥 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보시죠 빈도가 계속 높아지죠 하이에나들이 계속 멈춰 먹잇감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에나들은 자기들이 이기는 쪽에 서는 거죠 이기는 쪽이 어디겠습니까 이기는 쪽은 올바른 쪽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께서도 골반이 부서져 수술도 못하고 10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좀 속이 상했습니다 왜 속이 안 상하겠습니까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약으로 땜질해서 눈도 못 뜨고 말씀도 못 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국민들에게 불안 주고 희망이 없는 대통령이 필요할까요 어제 사망률 주몽해야 되는 그런 방송을 보고 한 분께서 글을 남기신 거거든요 과거처럼 여러분들 공병호 tv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의견을 남기시는 거죠 골반이 여러분들 부서지면 제가 의로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환자 가족 입장에서 너무나 애통해하는 거죠 치료다운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가셨습니까 자 이 보시죠 용산 대통령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과연 보면은 이 보시죠 김홍식 원장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음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윤석열의 의료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 파탄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언급실 폐쇄가 이제 수도권에 닥쳤다 국민 다수가 정언을 원한다니 그동안 대놓고 말하지 못하다가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언급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접하니 큰일 났다 싶은 것이다 한동훈 첫 건들인 뉴스에 나와 대통령실을 딸나라 인식이라 비난했다 윤석열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의료 파탄이 벌어지는데 윤석열의 뒤에 줄을 섰다가 대선 몰락이라는 위기감을 느낀 듯하다 간을 보고 있는 민주당도 언급환자의 아우성이 터지고 의료 파탄 위기가 보이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한동훈에 선점당했다는 기분일 것이다 나올 땐 민주당은 처음부터 의료계와 협의할 것을 경고했다 원조론을 펼 것이다 추석이 지나면 언급실을 떠나는 의사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의료 파탄 사례들이 터져 나오면 언론 방송도 더 이상 양비론으로 어정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국이 갑자기 의료 위기 정서로 덮여버리면 인기 영합 정치인들이 서로 나서서 윤석열식 정원을 비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김홍식 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정리하기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의료 사태 향후 전개 방향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대로 언급실 위기나 의료 붕괴 위기를 관리 가능할까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 파탄, 의료 파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상만사는 인풋 대비 아웃풋인 겁니다 투입 대비 산출인 거죠 의료 서비스를 투입해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의료 서비스가 여러분들 30에서 50%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당연히 뭐죠? 산출, 아웃풋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기존에 100%를 투입했으면 100명이 살 건데 30에서 50%만큼 투입됐기 때문에 100명 가운데 죽어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신감 있게 의료 파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막을 수 없다 대단히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급실 위기, 언급실 셧다운 중증 위급 질환자 사망 토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올 것이다 눈치를 보다가 언론들은 이미 언급실 위기 상태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기 이미 시작했다 어느 순간 대세에 편성해야겠다는 언론과 식자청, 대중들은 벌떼처럼 윤석열과 그 책임자를 비난한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국이 전부 의료 위기, 의료 파탄으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하이엔하트는 노리던 사람들에겐 호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김홍식 배산메디칼내과 원장께서 이렇게 글을 딱 썼지 않습니까 이걸 딱 읽고 제가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쫙 정리되는 것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전국을 어떻게 보냐 제가 대통령 옆에서 여러분들 머리를 제공하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리포트를 딱 올리겠죠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네 번째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1안, 2안, 3안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불편한 이야기니까 그런 보고서를 올리면 목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에 4번까지 온 겁니다 5번, 6번, 7번은 금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 분께서 그래서 2023년 5월 사망자 수가 2만 이거 아주 흥미롭네요 2만 8,885명 2024년 5월 사망자 수가 2만 8,546명 그러면 한국장래 문화진흥은 통계자료 그러면 지난해 거의 육박을 하네요 지난해보다는 장래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 통계도 중요하지만 개별 장래 개별 여러분들 화장장을 보면 가장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화장장 화장장을 지난해 다 통계가 나와 있을 테니까 4단계까지 지금 간 거죠 저는 이렇게 전국을 지금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제 여러분들 재미의사께서 이제 좀 썬소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전문의까지 마치시고 미국을 가셔가지고 이제 프라우드맨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신 재미의사분께서 이렇게 이제 한 내용을 방송을 했는데 이제 한 분께서 여러분 그냥 너무 그냥 그거 보지 마시고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사서 고생하고 청춘을 다 보내버리고 지금 중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젊은 의사분들이 야망을 잃지 마시고 해외로 미국으로 떠날 수 있으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공산주의 국가를 보유한 민족이 억지춘향으로 자본주의를 누리는 불량한 땅이 됐습니다 위쪽은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고 위쪽은 뭐죠 자본주의를 택했는데 많이 변질했죠 남의 노력과 성공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배가 아파하는 최악의 민족성이라기보다도 그런 정서가 좀 강한 편이죠 이 땅은 노력한 자에게는 끊임없는 저주와 시련의 땅일 뿐입니다 반세기 이상을 살아보고 빼절게 느낀 소외입니다 한 분께서 젊은 의사들에게 실망하지 말고 기회가 있으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데서 기량을 펼칠 필수과를 하고 싶으면 꼭 그런 데 가서 그냥 뜻을 당신들은 시간 있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보낸 겁니다 또 한 분이 재미의사 경고를 보시고 어른으로서 한 사람의 일생 인생을 젊은이들에게 너는 이 나라에 희생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다 재미의사 경고를 많이 보셨네요 그럼 재미의사 경고가 여러분 뭔가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전공의 3년차 아들을 부모님께서 참 이렇게 회안을 이야기하니까 플라우드맨이라는 재미의사께서 단호하게 해외로 가라고 권하시기 바랍니다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 중 하나가 결정적 선택이었죠 이분 함께 일생일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이곳에서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국민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흠한 일을 하는 의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것이 합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한국의 젊은 의사들은 훌륭합니다 이곳에 좋은 인재로 대접받을 자격이 됩니다 한국에 굳이 미움받으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전문의를 하신 분입니다 이런 내용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어제 그제 소개를 한 겁니다 이분이 이야기가 이분을 보고 이 내용이 이제 방송이 나갔는데 그걸 보시고 이분께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연련해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한국의 소위 병원 시스템 수련 제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죠 한국의 병원은 한국사의 불합리와 모순이 그대로 반영되고 매우 강화된 작은 축소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왜 외부인의 시각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젊은 의사들이 너무 습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40대에 알아야 될 한국의 여러분들 지혜를 단기 과외처럼 윤 대통령이 가르쳐줬으니까 다음 세월이 흘러서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살아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자극을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어떻든 뭐 여러분 보시게 되면 현재 한국은 박리담에 낮은 숫가를 사회 전체가 의사 수가 적은 상태에서 의사당 진로 횟수를 늘려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유지해 온 거 아닙니까 인건비를 아껴서 현재 의료체계를 유지해 온 것이고 인건비를 앓기는 데는 전공의도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병원들의 의사도 훨씬 더 다른 나라 의사들보다 더 많이 활동했고 통계를 보더라도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도 국제적인 레벨에서 의사 수가 가장 적고 의사 1인당 담당해야 될 병상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사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한 명의 가동률을 높여가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유지해 왔다는 거죠 박리담에 의료 제도를 유지해 온 겁니다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꾀를 내가지고 수도권에 6600상의 대학병원에 분원이 생기니까 그게 값싼 여러분들 턴튼하고 값싸고 여러분들 야근을 반복듯이 할 수가 있는 그런 전공의들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의과대학 정원 만 명 정가를 대통령을 설득해서 박민수 차관이 주도해서 실시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의사의 가격이나 가치를 현저하게 낮추는 조치가 발생이 돼가지고 본인들은 한 3주에서 5주 정도만 시간을 갖고 있으면 전공의와 복귀할 걸 알았지만 전공의들은 뭘 여러분들 크게 깨우친 겁니까 전공의들이 전문의를 따는데 4, 5년 세월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특히 필수가의 투자 가치가 거의 제로가 떨어진 거죠 이제 필수가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이제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까 언급조치로 피해의 간호사법을 활성화시켜서 막겠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필수가는 전공의들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의가 이렇게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현직 의사인 구리님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보게 되면 전공의 만 3천 명이 대학병원의 등뼈 척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박살이 이번에 나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현재 대학병원 체제가 이제 몰락하게 된 거죠 대학병원 체제가 몰락했다는 이야기는 상당 기간 동안 생명과 관련된 그런 수술의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못 받거나 늦게 받거나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낮은 숙가 제도를 계속 정부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명 살리는 분야의 바이탈과나 필수과의 전공의나 전문의가 배출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전문의를 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중증 응급 의료가 몰락하는 거고 대학병원이 몰락하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가전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개원 매니저라 가지고 인턴 제도를 2년 늘리고 PA 간호사를 도입해 가지고 전공의를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공의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전문의가 나올 수 없는 거죠 특히 필수과는 그러니까 윤 정부가 하는 일마다 뭔가 하니까 필수과의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가 없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뭐죠 뭘 좀 잘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 눈에 의료인의 눈에는 하면 할 수는 뭡니까 그냥 박살을 내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수련책이나 한국의 이런 대학병원 시스템이란 것이 다 존재하는 것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조금씩 그렇게 잘 고쳐가야 되는데 그걸 진짜 망치를 가지고 뭡니까 그냥 그냥 두드리 부신 겁니다 두드리 부신데 여러분 두드리 부시고 나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더 여러분들 새로운 제도를 더 부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돌아간 거죠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이 확 번지겠죠 불이 불이 확 번질 겁니다 불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불이 말이죠 1번 2번 3번 4번까지 지금 온 거거든요 이제 5번이 언제 발생하느냐 저는 별로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이에나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대세에 편승해야겠다는 언론과 식자층과 대중들은 벌떼처럼 윤석열과 그 책임자를 비난한테 이래 들여서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중앙일보의 김성탁 논술위원이 영국에서도 병원을 가보고 또 미국에도 연수할 때 병원을 가봤네요 그 내용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일보의 그런 중견 농객으로서는 더물게 의로 문제를 다뤘네요 선진국 의로를 거론한 것은 한국 의로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고 그런데 요즘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현장은 말 그대로 비상이다 교통사고 환자를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안과 전문가가 없어서 119에 전화했지만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라 진통제만 맞았다는 사연에 각자 도생 의로 무정부 상태 같은 반응이 댓글에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심해지면서 고위험금이 있는 요양병원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일보 농객 이야기입니다 지방광역시 한 요양병원의 최근 2주 사이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망이 사망했다 고령층 확진자는 급격히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폐기능이 상실되죠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할 필요가 있지만 요즘 응급실은 여력이 없다 중환자실 격리실은 차 있고 중증 코로나 환자 여러 명이 대기 중이지만 응급의학과 교수 한 명이 이들을 보는 행편이다 상황을 비교지는데 중요한 상황을 정직하게 김성탁 논설위원님께 기술한 겁니다 마취과 전공이 이탈로 중요 수술의 차질이 빚어지고 수술 대기가 길어지면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세상을 떠난 일도 발생하고 있다 간단 간단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위 의로 대란 의로 파국의 이런 현주소를 짚은 겁니다 의대 정원은 2035년 의사가 부족하니 미리 양성하자는 논리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이다 의로계에서도 정원에 찬성한 의견도 없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아니고 매년 2000명을 내걸면서 6개월 혼란의 도화성이 됐다 의사 수가 적은 게 아니라 필수 의로와 소외 지역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한 것인데 무작정 정원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우려를 새겼어야 됐다 성적이 낮아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업의 본질에 매료돼 이른바 바이틀뽕을 맞은 필수 의로 종사자들에게 낙수효과라는 모욕감 준 것도 잘못됐다 한 의과대학 확장한 정원 규모를 써내라고 해서 교육이 가능할 정도 인원을 제출했다니까 교육부에서 상관없으니까 더 늘리라는 연락이 왔다 숫자를 정해놓고 밀어붙인 흔적이다 정부는 내년 또 의대 신입생들을 제대로 교육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태가 정리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의대 수업이 차질이 생길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10년 후 의사를 늘리려다 당장 올해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것이고 미래 환자를 보살필려다 당장 올 추석부터 환자들이 죽음을 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죄입니다 뭐 딴 거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kbs나 mbc나 이런 sbs나 tv조선이나 채널A에서 서울 화장장하고 이런 부산 화장장 대구 화장장 세 군데만 취재해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의 언급 중증 진로 역량이 30에서 5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당연히 뭡니까 인풋 대비의 아웃풋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났을 겁니다 그거를 취재해서 보도하게 되면 국민들의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당장 올 추석부터 환자들의 죽음을 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당장이 아니지 공병호 tv에서는 계속 사망자 속 늘어난 것을 여러분들 뭐죠 현장 리포트를 다 모아가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도가 나가니까 한 분께서 불이 확 붙어 마구 번져나가기 이전에 서둘러 불을 꺼야 됩니다 지금도 살 수 있던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후로 사건 때도 처음에 대응을 잘못하면서 결국 민심이 돌아서는 바람에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 멀지도 않은 과거를 벌써 잊어버린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시민들이 이해관계와 달리 있지 않은 사람이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성탕 논설의 입원은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글을 씁니까 지난 2월부터 반년 동안 의사들을 비난 하며 죽창을 휘두른 홍의병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어제 방송 나가고 뭐 이제 진로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현재 현직 의사입니다 2차 병원에 소송 부담 때문에 애매함은 무조건 3차로 전원시킵니다 괜히 환자 안타깝다고 받았다가 사고 난 100% 소송 당합니다 지금 실상인 겁니다 그런데 3차가 흔들리니까 9월 1일부터 응급실 정상화 된다는 자신감은 PA 간호사를 염두에 둔 발상이지만 PA 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면 의대 정원이 아닌 폐지 수술을 가는 게 맞습니다 14명이 근무하던 대학병원 응급실 전문의 7명이 사직하는데 규정은 5명이니까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의사 수가 모자란 게 아니고 남아도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 정원정과 유예하자니까 대학 선발 학생들은 2년 전에 확정하는 게 법적인 기준인데 그렇다면 2025년 의대정을 갑자기 늘린 것은 자신들이 법을 범했다는 것 법을 어긴 거죠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국정을 이끌고 있는 것이 그도 아니면 지독한 나르시트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지금의 모양새는 내 말 안 듣고 반항하면 다 무너뜨릴까 하는 유치한 인격 소진의 분풀이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 죽어나간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한 분이 의료를 잘 아시는 분인데 문재인 정권 당시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세대란을 불러봤듯이 표를 의식하여 개혁한 갈등을 부추긴 정책들은 보호하려고 했던 환자들을 오히려 고통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나 집단에 가해지는 정부 통제를 옹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등에서도 정부 권리에 예속된 소유물이라는 스탬프를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적 창문화 공익, 인민의 이익을 우선시한 어떤 화려한 정책과 정치체제도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문명의 태부와 비극으로 이어졌음을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숙가 통제, 가격 통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동안 의료비 지출을 줄리고 의료비 지출을 정치적으로는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것과 관계없는 부분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숙가 통제 정책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터져도 터질 수밖에 없는 제도인 거죠 숙가 문제를 적절하게 좀 조정해서 고쳤으면 될 건데 그냥 사심이 다 앞장서 가지고 한껏 그냥 화끈하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발목이 잡힌 거죠 사람의 인지능력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고 하니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누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단히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겁니다 너무나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재미의사의 충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서 전문의 가정을 다 이수하고 미국을 가신 분입니다 참 빼아픈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제 삶에 가장 잘한 것 중 하나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곳에서 의사된 것이고 이 나라 국민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나라가 자기 백성을 국민을 보호하니까 이 나라 국민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한국의 수련 제도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착지와 갑질과 가스라이팅 쥐어짜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경제 시스템 하지만 적절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해외 에이스들은 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한국 사회의 불합리한 모순이 그대로 반영되고 매우 강화된 작은 축소판입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30대 40대가 돼서 한국 사회의 이 모순점을 처음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엄두가 나지 않아 그대로 한국당에 주저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윤 정부와 한국 사회가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단타 과외를 제대로 해 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 많은 젊은이들은 아마 제가 그랬듯이 해외로 떠날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과 미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재미의사분께서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신 분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뭐 선의해서 하셨다고 이렇게 봅니다 외부 사람들은 우리 문제를 좀 자유롭게 보기 때문에 자유롭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보시죠 그런데 이 모순 한국 사회의 불합리한 모순 앞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간호사법을 보면 업무 영역에 대한 정의 업무 분장이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주영 개혁신당의 국회의원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면서 너무나 빼저리게 느낀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참 불합리한 게 많은 거죠 불합리한 걸 고쳐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는 것은 현직 의사분께서 수련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기구한 겁니다 제가 1986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을 했을 때 제가 한 일은 방사선 필름 챙겨오기 혈액검사 결과지 찾아오기 조직검사 결과 제초과의 찾아오기 등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시간을 종독 놓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제가 하던 일은 간호 조무살 시켜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깨 넘어 배우는 수준은 학생 때 실습 가서 배운 것 이상 배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의사하게 시키는 저는 날마다 화가 나 있었지만 제 주변 동료들은 그런 일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은 인턴 과정을 학생 졸업반 때 합니다 처방도 내고 정말 의사일을 어느 정도 합니다 학생 신문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제가 레지던트였을 때는 과정이 끝날 때가 되면 꽤 술기나 수술을 배울 수 있었던 시기인데 제 후배들은 펠로 전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외과의가 수술을 못하는 상태로 나오게 됐습니다 다 지나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착취당한 겁니다 다 지나간 것을 생각하면 제가 착취당한 것입니다 순응하며 사는 것을 오래 견디는 것을 실력이라고 여기는 사회 제주는 있는데 못 견디는 사람은 사회적 적응이 떨어진다고 여기는 사회가 언제나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고 견디며 화가 났던 것을 이 시대 젊은 의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의견코나 여러분들 접수가 됐기 때문에 엊그제 여러분들 내보냈던 이 재미의 의사분이 한국당에서 전문의를 여러분들 수료하신 것 같기 때문에 한국병원은 한국사회 불합리와 모순이 그대로 반영되어 매우 강화된 작은 축소판입니다라는 부분에 한 예우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구석구석에 이렇게 여러분들 불합리한 부분들을 고쳐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가는데 한국의 기성세대가 좀 자기 이익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선거를 보나 의료 제도를 여러분들 개선하는 걸 보나 전부가 뭡니까 그냥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바뀌기가 힘든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누군가는 지적하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름 없이 삐또 없이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 기록을 재정리한 책입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책이니까 또 읽어보신 분들 중에 고맙다고 이렇게 너무 감동받았다고 보시고 또 여러분들 더 시간 내셔가지고 대구의 동산병원도 한번 가보시고 그다음에 또 서울의 양하원도 가보시고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그런 감동과 은혜를 함께 받으실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광활한 서부의 이름들 남서부에 위치한 애리조나 답사기도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쓰지 않았지만 김동주 박사께서는 필생의 역작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세계사에 대한 안목을 아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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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